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자씩 교독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우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둠에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우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불레세 사람이 여우와께 소권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도스를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글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우와의 개를 들여다본 까닥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우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불레세 사람들이 여우와의 개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네,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불레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계를 되돌려주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계를 빼앗기게 된 바로 그 이전 장면부터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에 있는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 전투 또는 아벡 전투라고 이르는 전쟁에서 불레세세에게 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로로 가서 하나님의 언약계를 가지고 옵니다. 그렇다면 언약계가 뭐냐? 도대체 언약계가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가장 먼저 그들이 했던 행동이 언약계를 가져오는 것이냐? 여러분 언약계가 뭐죠? 바로 언약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나무상자로 그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바로 식계명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속에는 식계명 즉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었기에 우리는 그것을 언약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계는 하나님이 앉으셔서 발을 얹히시는 발등상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언약계는 바로 하나님의 앉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 언약계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계를 가지고 다시금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동차에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아거나 또 성경책을 주위에 두면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거나 뭐 그런 청녀들 있나요? 네, 뭐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언약계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언약계를 들고 나갔으니까 전쟁에서 이겼겠죠? 이겼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전쟁에서 참패를 맛보았습니다. 언약계가 없었을 때는 전쟁에서 4천명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언약계를 들고 나가서 싸웠는데 이번에는 무려 3만명이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요, 자랑이었던 그 언약계를 그만 불레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계만 들고 나가면 이길 거라고 확신했는데 오히려 더 큰 그런 패배를 맛보았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는 뭐냐? 바로 내용은 빠지고 형심만 갖춘 게 문제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맺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돌리려 하지 않고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더 친밀한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관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눈에 보이는 쉽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형식과 모양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얼마만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가 또 우리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가 보다는 그저 예배드린 횟수가 얼마나 되냐 헌금드린 액수가 얼마냐 그리고 어떤 대학에 가고 어떤 직장을 다니며 얼마만큼 돈을 버는가에만 더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또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이만큼 헌신하여 내 시간을 드렸으니까 나는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저 평상시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관심 있는 거에만 쏙 빠져 있다가 그저 주일이 다가오면 또 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 살려달라, 급한 불 꺼달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내용은 빠져 있고 간신히 그 모양, 형심만 갖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리기보다는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코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철저히 배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을 보면 불레새 사람들은 자신의 땅으로 가져온 언약계를 다곤 신전 안에 놓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계를 자기가 믿는 다곤 신 그 신전 안에 두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야, 보아라. 우리가 믿는 신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믿는 신이 훨씬 더 세다. 아마도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아주 의기양양하게 언약계를 그들의 신전 안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불레새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그 신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 있습니까?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괴 앞에 엎드려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곤이 하나님께 KO당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불레새 사람들은 빠르게 눈치챘어야 했겠죠. 아, 언약계가 비록 우리 손아귀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더 세구나.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주셔서 그런 것이지 우리의 신이 더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더 힘이 세서 그런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인정하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레새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쓰러져 있는 다곤신상을 다시금 억지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마도 다곤신상이 넘어진 것은 우연한 일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더 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는 우리들도 종종 범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애써 부인합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사인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일 거야. 내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더 열심히 하면 꼭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서 불레새 사람들이 억지로 이제 다곤신상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다음날 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번에도 다곤신상이 언약계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머리와 두 팔이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바로 그 뒤로 하나님께서 불레새 사람들을 무섭게 내리치시는데 그들은 악성 종량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언약계가 아스도되어 있을 때는 아스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언약계를 가드로 옮겼을 때는 가드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옮긴 에그론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자 그제서야 불레새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언약계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주십시다. 우리가 이 언약계가 있으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곳에 나쁜 일이 생기는데 아마 그거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면 이제 멈추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계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불레새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겪으며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지금껏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시시껄렁한 분이 아니시구나. 아마도 그들은 두 번씩이나 다군신상이 하나님의 개 앞에 엎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또 악성종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되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6장 6절에 보면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 바로와 이집트 백성들이 고집을 부려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었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아, 여우와 하나님이 참으로 두렵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이제는 다군신상을 버려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떠하죠? 그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치시자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괴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즉, 재앙만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경험만 있었지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면 우리가 그만큼 합당한 태도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식과 경험을 겪은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추구하고 갈망하며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이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더 주님을 갈망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불레새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기로 하고 이제는 방법을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결국 3절에 보면 속건제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속건제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전혀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인데 들어본 적 있죠? 제가 너무 쉬운 걸 물어보니까 또 기분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속건제 우리가 이 말은 레위기에도 나오는 제사법이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속죄제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물건 바로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했을 때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배상한다는 차원에서는 속죄제와는 조금 구별이 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불레새 사람들이 속건제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내자 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아, 그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렸나 그들이 자신의 죄를 좀 미우쳤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속건제의 형식을 빌려 하나님의 괴를 보내려고 한 것은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병이 낫기 위해서 또 그럼으로써 자신들에게 임했던 악성종량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이 속건제를 드리려고 한 이유는 뭐냐? 바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모습은 진정한 제사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거래, 합의, 협상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드릴 테니 저에겐 저것 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테니 하나님은 저만큼 저에게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 이러한 기도, 바로 이러한 모습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는 이 불레새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꾸만 하나님과 뭔가를 놓고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온전한 헌신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협상하는 자, 거래자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모습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자, 헌신자로 돌아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불레새 사람들은 새끼를 갓 낳은 암소 두 마리에 수레를 맵니다. 암소 두 마리에 그 뒤에 수레를 맵니다. 그리고 수레에는 뭘 싣느냐 이제 언약계를 싣고 보낼 언약계를 싣고 또 이제는 소권 제물로 드릴 그 제물을 싣는데 그것이 바로 악성 종량의 형상과 지혜 형상을 본따 만든 각각 다섯 개씩을 실어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 보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은 아마도 자신에게 임한 재앙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그들은 만약 암소 두 마리가 새끼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면 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만약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반대로 돌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보통 새끼를 갓 낳은 암소는 그냥 가만히 그대로 두면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죠? 어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까? 바로 모성이라는 본성에 따라서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12절에 보니 이 두 암소는 어디로 가죠? 새끼에게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좌우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 바로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보며 아 어쩌면 나보다 더 낫다 우리 인간들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 마리의 암소들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본능, 본성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들은 곧장 자신이 걸어야 될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죄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또한 죄의 본성이 잡아당기는 대로 우리는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보다는 그저 내 오감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두 마리의 암소를 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은 제가 육신의 소역 따라 죄의 본성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명 따라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참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본문 앞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네, 오늘은 조금 길죠? 네,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잘 참으면서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언약계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하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빼앗겼던 언약계가 돌아올 때 그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뭐 지금 이 상태인가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너무나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뻐하더니 라는 단어는 온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결혼식장이나 그리고 축제 등과 같이 기쁨의 장소에서 즐거워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었냐?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여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용되었던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를 통해서 언약계가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언약계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뭐냐? 바로 14절, 15절 본문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 본문을 보면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나와 있고 또 그 밑에 15절에 보면 그날의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유독 번제라는 이 제사가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말하고 있고 또 1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그 많고 많은 여러 제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은 번제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때문인 것 같은데 번제는 뭐냐? 동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언약계를 바라보면서 바로 13절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은 물론이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다시금 충성과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 하고 자꾸만 이용하려고만 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형식만 갖추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르며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도 오늘 이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냥 이 예배 자리에만 앉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다짐과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주님보다는 제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들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합니다. 이제는 주님만을 높이고 예배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선한 마음과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언약계가 돌아왔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뭔가 그 이스라엘 땅에 평화로운 일들만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9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가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오만이라는 단어에 가로가 쳐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이 오만 70명이라고 적혀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그냥 70명이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자, 암튼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70명 또는 70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바로 벨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이것은 호기심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은 자신들 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경혜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혜심. 경혜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나와는 실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정말 느껴지는 두려움, 그게 바로 경혜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경혜심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나의 친구처럼 여겨져도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아무리 찬양으로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라는 찬양을 부른다고 진짜 주님을 만만한 친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영원토록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께 맞는 합당한 태도와 자세와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이고 또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이 거의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뭐냐? 주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또 신자 중에서도 이제 갓 믿음 생활을 시작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과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녀서 성숙한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그 자녀가 초등학생일 때와 그리고 여러분처럼 다 큰 어엿한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 부모님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불신자들이 알지 못해 실수로 저질렀을 때는 어쩔 때는 그냥 넘어가시기도 하시지만 신자들이 알면서도 저질렀을 때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 예가 바로 사무엘소에 나오는데 원래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옮기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괴? 이것은 수레시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허락된 래위인들이 그리고 래위인들 중에서도 고아 자손들만이 어깨에 매고 옮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새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그냥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사무엘 하 6장에 보면 기란드 여하림에서 이제 언약계를 다위성으로 옮길 때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리새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수레에 실어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감 날뛰어서 그 언약계가 떨어지려고 하자 제사장 우사가 그만 손으로 언약계를 잡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셔서 우사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19절에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계 안을 들여다보고 죽은 것도 이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베세메스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레위인들이 모여있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제사장 성읍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만한 자들이 하나님의 반법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7절 4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특권이 크면 클수록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땅의 보금화율이 몇 프로 될까요? 한번 제가 보니까 10%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인구 330만 명 중에 약 40만 명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통계도 서로 교회에 중복되어져 있는 인원을 빼고 나면 약 부산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부산 사람 10명 중에 겨우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 정도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여기 청년들 중에는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하나님께서 꽤 오래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신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믿어 믿음생활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후회를 합니다. 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리고 어쩌면 모태신앙으로 불러주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결코 이제 갓 교회에 나온 신자들과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다른 이들에 비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일찍 알고, 더 많이 알고, 또 받은 은혜가 큰 만큼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더 충성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죠? 바로 불레새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은혜계를 들여다본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들은 전령대를 기랄 여림으로 보내서 어서 빨리 은혜계를 가져가라고 요청합니다.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은혜계에 어서 빨리 가져가십시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인 불레새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시고, 또 믿는 자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도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또 믿는 우리들로부터도 아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김을 받으십니다. 믿는 우리들 중에는 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내가 뭔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바로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하기 싫고 부담스러워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또 아무리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나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야 됩니다. 즉 내 마음대로, 내 환경 따라 주님을 찾았다가 떠났다가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내 자신을 맞추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 마음대로의 신앙, 내가 주인된 신앙에서 떠나서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